이게 바로 오늘 보시는 C 컬렉션의 팬츠의 마력입니다. 한번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이거 빠져나올 수 없으실걸요. 진짜 저도 요즘에 잘 입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블랙이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챙겨드릴 거고요. 우리 씨 네이비 입고 계신데 저 느낌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사실 저는 골반이 좀 있는 체형이라서 상의를 이렇게 잘 넣어서 안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 팬츠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부터가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거죠. 일단 마치 연필 두 자루를 놔 놓은 것처럼 우리 남자들의 담배 두 개피를 딱 놔둔 것처럼 곱게 쫙 뻗어있는 시가르 팬츠의 핏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오빛단 자체가 와이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 요즘은 앞쪽에만 살짝 찔러서 입는 경우 많잖아요. 깨끗하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벌써 300분 연결 중이세요. 그리고 이쪽 라인을 보시면 이 뒤쪽까지 라인이 이렇게 딱 타고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늘상 이쪽 부분이 러브 핸들 쌀이라 그래서 굉장히 울렁불렁 하잖아요. 그 부분을 싹 이렇게 커버를 해드린다는 거죠. 여기에 정장 팬츠 사실 이런 포켓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으면 되게 퍼져볼 수가 있는데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힙 업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360도 저는 굴욕 없이 이렇게 넣어서 입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팬츠가 저는 정말 편했던 게요. 보통 정장 팬츠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 여기 엄청나게 껴요.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여기서 깡총깡 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앞바다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웬일이야. 이렇게 앉게 되면 예전에는 이런 데가 되게 꼈었어요. 이런 부분부터가 여유가 있으면서도 탄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소리 자체가 탱글탱글하대요. 조금 있으면 명절 때 고객님 아마 이런 정장 바지 있고 점붙이고 이런 거 하실 텐데 굳이 편한 바지로 안 갈아입으셔도 될 정도로. 그리고 저 일어섰는데 주름 거의 안 가잖아요. 어머나. 주름 거의 안 가고 이 레지키 선이라고 하는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살아있다 보니까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도 옆모습도 라인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이 이렇게 딱 서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핏 자체가 정말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쉿팬츠 같은 경우는 각자 바지 잘 만든다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바지들의 패턴을 다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에 어울리는 이런 라인으로 딱 뽑아줬다 보니까 일단 이 바지를 입었을 때 내 다리 모습은 내 다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고객님 매일 입게 돼요. 매일 입게 돼요. 저는 웬만해서 진짜 정장을 잘 안 입거든요. 항상 그냥 운동화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면 팬츠에다가 스판 끼는 거 쫙쫙 늘어나는 거. 그런 팬츠 많이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얘는 진짜 매일 입게 돼요.